안녕하세요. 오늘은 덤벨로 할 수 있는 상체 운동 편입니다. 집에 덤벨이 없다면 물병에 물을 꽉 채워서 따라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얼만큼 무거운 덤벨로 따라했느냐 보다 얼만큼 동작에 집중했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덤벨 숄더 프레스입니다. 양팔이 바닥과 평행할 수 있도록 양손에 물통을 들고 서주세요. 물통을 머리 위로 밀어올리며 호흡을 내쉽니다. 목부터 어깨라인에 힘이 들어가서 묵직해져온다면 어깨를 한 번 펑펑 털어주세요. 이 동작은 블라우스나 셔츠를 입었을 때 어깨라인이 돋보일 수 있도록 예쁜 라인을 만들어준답니다. 비하인드 넷 프레스입니다. 머리 뒤쪽에서 물통을 내리면서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물통을 밀어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므로 등 근육을 자극할 수 있어요. 자극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물통 말고 수건을 양쪽으로 불편하게 잡는 것도 괜찮아요. 덤벨 프론트 레이즈입니다. 물통을 들고 차렷 자세로 섭니다. 팔꿈치를 살짝만 굽힌 상태로 물통을 어깨 높이까지 올리며 호흡을 내쉽니다. 차렷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앞쪽 어깨와 가슴 위쪽의 자극을 느껴보세요.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어깨나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면 조금 털고 따라해주세요. 자 이제 진짜 살이 빠지는 구간 힘들다 싶을 때 마지막으로 힘을 내야 체지방이 쑥쑥 빠진답니다. 유산소 운동은 자신의 체력에 맞게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평소 운동을 하셨다면 두 번에서 세 번 반복하기, 지금도 충분히 힘들다면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마지막 한 방울에 모든 살을 떨쳐 버린다 생각하고 maior resume 따라해주세요. 자, 마지막 땀 한 방울에 모두 살을 떨쳐버린다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해주세요. 하므로 손ragosрь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